할바이! 내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사줬다니깐 한 번 따라와봤어 나와라 귀찮다 나 그냥 집에서 라면 끓여보려고 한다 혼자 말아 혼자 할바이 너 맛있는 거 사준다 빨리 와봤어! 누우라고 싫다고 뭐라고! 누우라고! 우리 할바이 씨! 잡았다 가자! 할바이야! 어디다 있어? 아.. 어디까지 가노? 일단 데리고! 너머! 아! 따라서 면이 다 먹어! 벗어! 뭐? 왜? 왜? 누우라고요? 내 목소리 내 목소리 안심 내 목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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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나19로 산책이 오므를 공부하는 중 코로나19로 산책을 보면서 소련히 요리를 지켜보실 수정 냄새가 안좋은게 뭔가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타이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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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어, 봉지야! 이 산이 완전히 두개진가봐! 뭐 서로서로 겹쳐지는 것도 없을 것 같고! 이게 3인분이라! 3인분! 아, 너 닭갈비 먹으러 가봐라! 양이 이만 많이 나오나? 야, 딴 데 볶기 전에 볶아보면 양이 줄었거든! 그래, 그래! 고인만큼 볶아갖고 나오는데 양이 많네! 어? 느꼈다! 어? 뭐여? 닭갈비, 닭이! 응! 달콤해! 하면서 양념이 잘 맹네! 그쵸? 넌 맛있다 했다, 이녀! 요 닭갈비는 요 배차 위에 양념에 야채 올리고 고기 올리고 마누 올리고 고추 올리고 여기 올리고 막 다 올려! 그 다음에 김매불 끄다!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우와, 진짜 맛있네! 하하하하하하 이외, 마늘에 잡을 때 상추도nel 사주로 써봐봐 Faculty 우리 응 배차 하나 올리고 응 야채 하나 올리고 응 떡도 하나 올리고 응 고기는 한 두 개 올리고 응 으악 하하하하하하 마누 올리고 흐흐흐흐흐 하, 김치는 하, 김치는 안 올리나? 아, 하vre P operational Tar- 물이 Bushable gleichzeitig 차전 쪽- να 搭 Would 비 할부 하, 안돼. 양이 나왔어. 응 부드러워. 부드러워. 그렇다고 또 매콤한 맛도 있다. 응. 그냥 하다 이.. 자극적이지가 않는데 매콤하다. 카레 양도 다 넣은 거 봐보자. 응, 맛 돼. 카레도 같이 넣은 거 같아. 봐봐. 야 이 합체들이 이게 상주식 화분이 100대 초원이잖아. 그래서 그렇게 야 저는 직접 공사라. 공사 맞다 맞다 맞다. 이게 브라이 한 잔 집었는데도 이게 그 침실감이 느껴진다. 아 예. 좋아. 빨리. 죄송해요. 어우 잘했다. 하이파이 넘어. 싸먹어 싸먹고 싶어서. 그러니까 진짜 잘 어울린데. 아니. 포개 올리고. 야채 올리고. 밥 올리고. 취나무 올리고. 풀이 코가 까서 이제 코스코모로 만족하겠다 방금. 마누라 고기 맛있나? 너무 맛있다 닭갈비도 맛있네 나물은 얼마나 맛있어? 나 여기 지나물에 다 비빔놓은 것도 맛있어 이게 비빔밥인데? 반죽합니다 나물 어디에 놓을까? 지나물 넣고 향긋한 이거 양념에 거, 수약도 짜증나다 너무 좋다 내가 좋아하는 면이다 내가 좋아하는 면이다 뭐 다 좋다라구요 한번 먹어볼까 오? 왜요? 떡볶아야 돼? 그거따어? 아, 끝나? 아, 신기하다 뭐가 크래신이네 어떻게 이렇게 쌀과 같은 거 하는 거 너무 고민하잖아 뭐는 거 우동이만 그루루루루 하잖아 그렇지요 우동이 띵글 띵글해 띵글 띵글 어쩌지 띵긋 하이라니 하이라니가 많이 먹을 것 같아 양념이 뭐 달아 이거, 이거, 이거. 맛있어, 맛있어. 색깔 좋다. 나물의 양이 입으로 쫙 퍼지는데 그 나물 안에 쥐나물이 있고 깻잎이 있고 배에 차가고 맑고 있어 그리고 김가루 이름맛들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 나물이 추가되고 김가루하고 참기름하고 양념은 그 베이스밖에 안 된다 근데 이때 나도 먹어봅데요? 하이마! 하이마이도 말할두어! 싹둑! 다사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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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마지막은 성룡이야 맞다! 성룡! 좋아요! 우리 상주시 화목면에 있는 중천 닭갈비 일단 재료가 작산하다 주변에 시골 농사짓인 분들의 그 재료를 바로 가져오니까 믿고 먹을 수 있는 재료야 나는 자극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우리 할아이가 말한 듯한 신선한 재료들이 있고 동영보다 가까운 데가 보면 캠핑장 된 거 아니야? 맞다 문장대 캠핑장도 있고 또 장갑갑도 있고 여기까지 해서 보면 싼 연계갑도 있고 꼴코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은 것이 은하여 김상이시 사람인데 아니니? 그럼 그 금초보면 우리집에 추천할까? 꼭 한번 먹어봐야겠네 꼭 안 먹으면 뿌얘게 돼 우리가 밥 먹어왔을 때 열이 다섯 개